스택 퀴즈는 백시마 라고 하는 별도의 서버가 수학 관련된 여러가지 계산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드레 퀴즈하고 연계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무드레에서는 활동 중에서 퀴즈를 추가를 해서 만들면 이렇게 퀴즈가 만들어지고요. 퀴즈가 만들어진 다음에 퀴즈에 들어가시게 되면 퀴즈는 두 번째 단계를 거칩니다. 퀴즈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퀴즈 안에서 퀴즈 편집을 해야 퀴즈의 내용을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하기 해서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죠. 아까는 학습 활동으로 퀴즈를 선택했고요. 퀴즈 안에서 질문 편집에서 퀴즈 편집에서 빨간색 아스테리키가 필수 사항이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집어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택 테스트 제로완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퀴즈 베리어블은 스택 문항에서 사용할 그런 변수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편하게 변수가 없이 문제를 나타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요. 질문 문항을 만드는데요. 질문 문항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문제를 서술을 해야겠죠. 문제를 서술할 때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요. 여기서 슬래시 괄호, 슬래시 괄호로 시작하고 슬래시 괄호 끝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맥시마에서 수식표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렌더링 되어서 수식으로 나타나고요. x-1의 3승이죠. 그걸 만날 때마다 렌더링을 해요. 그래서 slash, 역슬래시, 괄호 시작, 역슬래시, 괄호 끝. 이 안에 있는 x죠. x도 맥시마의 수식표현으로, 이 안에 있는 수식도 수식표현으로 되죠. 그럼 x-1의 3승을 x에 미분합니다. 나중에 문제를 볼 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put, 이것이 자동으로 만들 때 나타나 있는데요. 대괄호 2개 한 것이 특수문자죠. 여기서 input, colon, ans1, 그러면 여기 이 항목에 텍스트필드가 나와서 학생들이 입력을 하는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한 내용은 ans1이라고 하면 변수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답은 ans1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validation이라고 해서 유효한 평가죠. 그래서 수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수식이 유효한 평가가 돼가지고 평가된 내용이 여기 ans1, ans1이라는 평가한 내용이 수식으로 반영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보기 할 때 설명이 나타나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원하면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피드백 안에도 기본적으로 피드백, prt1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내용은 나중에 질문, 잠재적 트리, 질문 트리에서 또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미분한 결과에서 더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input ans1 해가지고 이제 아까 ans1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ns1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model answer, 실제적으로 답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답은 이것을 미분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한 내용을 적어주게 되면 되는데요. model answer는 x-1의 3승은 미분하면 그 수식이 이렇게 되죠. 그 수식을 input type, algebraic input.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수식으로 algebraic, 대수적인 수식을 입력을 하면은 model answer, 이 값의 내용하고 비교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다 된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사실 문제고요. 순수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학생들이 입력하는 답은 ans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업데이트 할 때마다 거기에 수식에 해당하는 ans1 학생들이 적는 ans1의 내용이 수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 결과니까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평가를 할 실제적인 값은 3x-1의 제곱이니까 그 내용은 여기다가 수식 비교해서 이 model 답하고 비교를 해서 ans1이 들어온 값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포텐셜 리스폰스 트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이것은 사람 평가하는 과정에 그 절차를 트리 구조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이 틀리면 어떻게 하고 맞으면 어떻게 되고 어떤 조건에 대한 얼룩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트리 구조예요. 일단 복잡하면 다 무시하시고 한 개만 있으면 된다. 한 개에서 분기를 할 수 있어요. 답이 맞았을 때 틀렸을 때 틀렸을 때도 틀린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계속 분기를 쳐 나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 밖에 없죠. 나중에 더 확장되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 때 일단 이 노드가 맞았나 틀냐 하나의 노드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해서 알지브레이크 이퀴벌런트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생들이 입력한다면 ans1 이었죠. 앞에서 모델 앤서 tans 뭐였죠. 아까 모델 앤서 여기서 한 개 있었죠. 모델 앤서 적었던 내용 그냥 다시 한 번 여서 써주면 되겠죠. 이것하고 비교를 할 거니까요. 모델 앤서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quiet 은 이것에 대한 결과치를 어떻게 반영을 하냐 아니냐 안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일단 아니요 라고 하고요. 노드 1이 true일 때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1점을 주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answer note 라고 했는데 피드백 answer note 내부적으로 보고서에 쓸 내용들을 prt1-1-t 라고 하는 노트 내용을 적고요. 그래서 나중에 answer note 는 학생들이 프리 결과를 나중에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내용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저장을 하면 이 내용이 저장이 되고요. 지금 저장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stack 테스트 아까 제가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새로 만든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테스트 문항으로 집어넣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요. 자 아까 그쵸 맥시마 형태로 수식을 집어넣은 부분들이 여기서 다 렌더링이 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x 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답을 누르면 이걸 미분한 것이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1의 제곱승이거든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걸 바꿀 때마다 아까 밸리데이션 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밸리데이션 한 부분이 수식으로 나타나죠. 여기서는 메스메디카 수식 표현에 의해서 기본적인 텍스트 형태 집어넣은 것이 수식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밸리데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난 것을 체크를 누르면 답을 평가합니다. 지금 받은 점수가 없는데요.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답이 맞게 되면 결과 값과 이것과 같은지 해가지고 1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맞은 점수가 지금 나타나지 않네요. 지금 미리 보기 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점수가 1점이 되겠죠. 아까 1점이 주었으니까요. 여기서 궁금하실 점이 아 그럼 수식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수식 표현을 하는 방법은 사실 퀴즈 설치를 하면 스택에서 제공하는 여기 보시면 패키지 안에 과목이 있어요. 과목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 샘플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재활용하시면 기본적인 수학에 확장해서 작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맥시마의 문법 구조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예제도 이렇게 있어요. 예제를 누르시면 여기서 그런 것들 지난번 시도 계속 할까요. 시험 문제 퀴즈 풀듯이 물어보는데 이런 수식을 한번 수식을 입력해 봐라. 뭐죠? 그렇죠. 곱셈 나노셈에서 사측 연산에서 아스테리크가 곱셈 연산에서 이 수식을 표현해 봐라. 이 수식은 어떻게 되죠? equal 3 여기서 중요한 것 곱하기 곱하기로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수식은 플러스 5 이렇게 반영이 돼서 여기 나타나고요.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게 퀴즈 상황이니까 퀴즈 상황이니까 퀴즈에선 이렇게 그리고 1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에 적은 내용이 아니니까요. 여기 이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스택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게 하면 간단하게 스택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알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4층 연산이라든지 모듈러스라든지 미분을 표현한 법 적분을 표현하는 법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수식을 표현할 때 편리하게 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문제 안에다가 예지를 살짝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